인플레이션 안녕하세요. 너무 쉬운경제의 너무경 윤성재입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의 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아주 조금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나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경제적이 큰 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실업과 물가상승인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성화하는 나라가 특히 독일하고 미국의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20년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엄청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한번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고 미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이 대공황은 인플레이션과 반대인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실업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업을 굉장히 싫어해요. 물가상승보다는 실업을 더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하지만 둘 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보통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일단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을 굉장히 보통 주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가 안정도 있지만 고용 안정도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그러니까 73년에 우리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떻게 봤냐면 이게 보통 경제학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제가 실업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라 그러면 뭐를 했냐면 국가에서 재정지출, 정부지출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나왔다고 겁내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 그냥 똑같이 어디서 수요와 수요 공급 곡선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정부지출을 했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정부지출의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이 G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G가 늘리면 이게 총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AD, 이 총수요 곡선이 여기에 있다가 이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령 A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P0에 있다가 지금 여기로 옮겼죠? 그리고 여기로 옮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수평축이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가 또 이렇게 P1으로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생긴 물가 상승이 아니라 뭐가? 수요 곡선이 움직여서 생긴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좀 귀여운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하거든. 보세요. 만약에 물가가 너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아까 정부 지출을 좀 줄여주면 총수요 곡선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실업률은 조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은 좀 낮아지게 실업률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어서 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실제로 그리고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파인튜닝이라고 해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 물가와 실업률을 이렇게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거는 아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어서 뭐가 움직인 거냐면 이 총수요 곡선이 아니라 뭐가 움직인 거냐면 총공급 곡선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원자재 가격 석유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총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상승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비용이 비용이 증가하니까 생산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더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오냐면 이 점으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기는 국민소득이 되려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뭐가 움직이니까? 총공급 곡선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어떤 임금 상승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이 원인이 돼서 총공급 곡선을 움직여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저거는 낫지만 임금 인상을 억제를 하는 이런 소득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물가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물가를 통제한대요. 물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겠죠. 대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금도 임금 인상을 정부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면 물가와 임금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야 돼?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시장을 자기가 물가를 억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말고 정부에서 억지로 그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물가 대책 물가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물가는 올리면 안 돼 라고 지정해서 특별 그 저기 뭐야 관리 물가 상품들을 몇 개 했는데 그런 것들만 다 올랐대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의 힘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죠. 임금 같은 경우도 이 임금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야 임금도 노동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려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올리지 않으려고 통제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봤자 효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총수요 있죠. 총수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건 그냥 정부가 세금 거둔 돈 가지고 많이 안 쓰면 그만이었는데 총공급은 이런 비용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렸다.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아까 오일쇼그로 인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보통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국민소득은 증가하니까 경기는 좋아졌었잖아요. 그런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물가도 상승하는데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략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은 스태그네이션이 불경기 불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생긴다는 얘기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이란 게 발생하면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그냥 정부 지출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총수요곡선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 실업률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경기는 안 좋아지겠지만 물가 안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에서도 그거를 써먹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점인데 얘네들이 하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 이전에 하던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총수요곡선을 이쪽으로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수요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봐봐요. 물가는 떨어졌지만 국민소득이 어떻게 여기서 이만큼 낮아졌는데 이만큼 더 낮아져야 돼. 이건 어떻게 정부가 총수요정책으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가를 낮추려고 실업률을 팍팍 높일 수는 없잖아요. 대공황의 악목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원인들이 사실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되게 물가 상승 중요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다음에 통화주의 악파에서는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언제까지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릴 거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현상인데 정부 지출이 계속되는 것 또는 원자재가 계속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주의 악파는 뭐를 주장했냐면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통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있죠? 이런 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아주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 이 인플레이션이 제가 나쁘다 그랬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왜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